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다다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점포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들이 있어 코로나 극복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의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에서 3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편영숙 씨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5년 전에 상가 건물을 마련해 점포 3개를 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세입자들이 힘들어하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 3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동해시의 박대현 씨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입니다. 상가 건물의 세입자 3명에게 올 1월부터 석 달 동안 임대료를 70%만 받기로 했습니다. 역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겁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 때문에 힘겨운 일상을 겨우 버텨내고 있는 임차 상인들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희야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그냥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감면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건물주들은 지난 한 해 강원도 7개 시군에서 64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액공제가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착한 건물주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의조입니다.